카페 아르른 새로운 예술촌 공동체 건설을 바라는 마음으로 프랑스 문화와 음식 예술, 음악까지 공존하는 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쥐르 지방에 있는 아르른 프랑스 파리에서 이주한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고가 사랑한 도시이며 밤에 카페 테라스 별이 빛나는 밤에 오란즙, 해바라기의 아르레, 여인 등 수많은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커피 스페셜티 로스팅 커피 베이커리 빵 브런치,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와인, 마가리타 디저트와 빈센트 반고구의 그림과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알프코트 대리에 남부 도시 아르레 느낌과 정취를 느끼는 첫 여평의 실내 야외 복합 테마 카페입니다. 커피 스페셜티 로스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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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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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